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려고 하나 봐. 와 연필도 깎아주네요. 요새도 저렇게 깎네요. 어머 깔끔해라. 가루도 안 떨어지게 잘 닦네요. 우와 다 채웠다. 아 진짜 야무지다. 이거 닦아야겠다. 설마 설마. 자기가 해롭고 눈치를 살살 봐. 번호는 좀 그림 그리느라고 지금 정신없고. 나은이는 통을 닦고 있어요 지금. 아 이거 톱밥은 이거. 야 이거 톱밥은 이거. 어찌찌. 어찌찌. 어찌어찌. 끝. 어찌어찌어찌. 총 삼각. 어찌어찌. 총 삼각. 아직 못 봤어요. 아직 못 봤어요. 아 그래. 오늘 이거 톱밥하고 있어. 빨리 시작해야 돼. 오 마이 갓. 아. 멋지다. 멋지다. 하하. 하하. 무찌려지 마. 아. 하하. 누나한테 물 흘리고 난리를 났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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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하하. 하하하하. 하하. 하하. 하하하하. 나은아, 그거 말고 또 지금 쇼파 앞에 가봐라. 나은이가 못 본 것 같아. 못 봤어요, 못 봤어! 오마이갓. 주민아, 너가 쏟았어? 너가 어지럽으니까 너도 중소해. 분명하다. 여기에! 오, 하네요. 응. 새끼! 아나, 뭔 소리야? 아빠, 진우가 이렇게 쏟았어. 오오, 진우 이거 했어? 아빠 많이 보셨네요. 됐다. 진짜! 누나, 깨끗하게. 봐봐. 이건 아빠가 할게. 여기도 했다고요. 소파는 아빠가 이걸로 했어. 이걸로 하면 틈틈이 더 잘 닦아. 이런 거 아닌지 알아? 알겠어, 알겠어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깨끗이 잘한다. 진짜 아이들이 청소가 스스로 잘하더라고요. 나은이 엄청 잘하네. 같이 먹어. 아우, 돌상이가 다시 좋아졌네. 다 했어? 응. 깔끔해져. 여기다 그냥 이렇게 얹어놓으면 돼. 여기다 얹어놓고 충전되면 또 청소하자. 누나은 수고했어. 오케 이리로 앉아봐. 오, 메뚜기! 어디? 메뚜기? 봐봐. 메뚜기. 지금 가을에 메뚜기 나올 때가 되긴 했죠. 메뚜기 맞지? 오버에 힐 같아요. 사마귀가 있는 저같은데. 오! 봐봐! 귀엽다. 그거 사마귀야, 사마귀. 드라마툴 오빠 아니야. 오, 사마귀구나. 사마귀다. 여기 사마귀 있어, 사마귀! 여기 사마귀 있어! 와, 곤충 친구 생겼네? 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